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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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 이거 엄청 띄어져있네요 자 또 어색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 됐네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늘 지적법 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때는 그때 이제 제가 합병까지 봤죠 그래서 지목변경 들어갈 차례거든요 책은 371페이지 여기 맞죠 자 우리 배운거 복습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이어가지고요 지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를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요 이 중에서 이 세 개 이 단어 세 개를 가지고 우리 지적법 전체 목자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먼저 두 개를 보는 거죠 토지의 등록 제 2장에서 토지의 등록 이렇게 보고 이때 이 토지라고 할 때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다 대상이 되고 이게 이제 바닷물에 잠기지 않아야 된다 등록할 때는 필지 단위로 합니다 필지라는 것은 등록 단위로서 크기 모양 관계 없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등록한다고 할 때 이 등록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라고 할 때요 이제 기록한다 인데요 어디? 지적공부에다가 근데 이제 이거랑 유사한 말로 등기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등기는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건 등기라고 그러고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것은 등록이라고 합니다 누가 등록을 하는가라고 관련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할 때는 장관이지만 이제 구체적인 토지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등록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등록할 사항 참 근데 여러분 지적소관청은 누구를 말한다라고 했습니까 지적소관청이랑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구청장 합쳐가지고 지적소관청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등록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라고 할 때 크게 자 둘로 나눠보면 무엇과 무엇 토지의 표시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등 이렇게 나오죠 토지의 표시로 뭐뭐가 있어요 이걸로는 소재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6개 이걸 토지 표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중에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걸 본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이걸 봤으면 3장에서는 이걸 본 거죠 3장에서는 지적공부를 봤다 그럼 이 지적공부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토지를 적어놓은 공적 장부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적공부 종류는 7가지가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면 대장과 도면으로 나눠져요 그럼 대장에 해당하는 게 4개가 있고 도면에 해당하는 게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4개에 해당하는 걸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농부 이런 게 있었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는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푼농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토지 대장 어떻게 생겼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각형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토지 대장 이렇게 써지잖아요 토지 대장 이렇게 써지고 이쪽 여기에는 왼쪽에다가는 토지 표시 여기에 써지고 오른쪽에는 소유자 아래쪽에는 개별 공시지가 해서 이런 땅이 있는데 땅 주인 누구고 땅값 얼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이 땅에다가요 이 사람한테서 세금 얼마 받아가겠다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 목적은 과세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 표시 부분 여기에는 뭐가 써지냐 라고 할 때 여기 토지 표시 이거 있으니까 여섯 가지 이 중에서 여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써지고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지게 됐다가 바뀌게 됐다가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다라는 사유를 여기다 쓰죠 사유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누굽니다 라고 써주고 근데 여러분 소유자가 만약에 여러 명이다면 여러 명이다면 다 쓰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몇인 라고 쓰잖아요 그 누구의 몇인 할 때 그 몇인이 누군지 알고 싶어 그럴 때 만들어진 게 공유전명부죠 공유지연명부 그래서 공동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이름을 연달아 써놓은 장부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말 나타내고 싶은 것은 그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것과 그 자들이 갖는 지분 얼마입니다 라고 쓰는 것이다 이런 거 했어요 이런 내용을 했고 대지권녹부는 따로 설명 안 드렸고 그런데 지금 대장을 봐보니까 토지표시 6개 중에서 소재, 지분, 지목, 면접까지 밖에 안 나오잖아요 경계자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경계 이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적도와 임야도입니다 토지 대장에 등록된 땅이면 지적도에 등록이 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이면 임야도에 등록이 된다 항상 세트로 같이 만들어진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그때 봤던 지적도가 두 개였거든 하나가 이렇게 일반적인 지적도인데 이 테두리가 도각선이었어요 뭘 한다고요? 도각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색인도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광주시 초록 도평리처럼 소재가 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적도라고 쓰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제명 그리고 여기에 축척이 뭐 1200분의 1 이런 식으로 축척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산이라고 써진 게 있었는데 이때 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 임야도에 등록된 땅이다 이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14창 이렇게 나왔는데 14번지의 지목은 창고용지입니다 이거였죠 이렇게 지목을 도면에다가 쓸 때는 한 글자만 써야지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부호라고 합니다 지목 28개 중에서 24개는 머리 글자를 따고 4개만 두 번째 글자다는데 그게 차장 천원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런 거 이게 경계죠 그래서 지적도가 정말 나타내고 싶은 것은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 등록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 지역의 지적도고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의 지적도 같은 지적도긴 한데 조금 다른 게 이건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얘랑 차이가 나는 게 한 세 군데 있는데요 제명이 나오면 제명 끝에다가 뭐라고요? 좌표 그래서 이거 좌표가 나오는 지역이다 그렇게 근데 이 질문을 지금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의외로 도대체 어떤 지역이 좌표가 만들어지고 어떤 지역은 좌표가 안 나오느냐 그것들이 구분하느냐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토지 중에서요 좌표값이 나오는 토지는 전체 토지 중에 약 6%밖에 안 돼요 94%는 좌표가 없어요 그럼 좌표가 나올 만한 지역은 어디냐고 했을 때 이 좌표가 나오는 지역은 이 도시 개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발한다는 거 있잖아요 도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도시 중에서도 구도시들 구도시들은 좌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신도시 만든 지역들 있잖아요 신도시나 뉴타운 이런 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게 지금 질문이 한 5건 이상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렇게 핫한지는 몰랐어요 하여튼 이렇게 제명 끝에다가 좌표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지고 96에 69에 5번지라는 땅이 있었잖아요 이 땅이 있었는데 여기는 숫자가 막 써 있었다고 25.18 22.16 이런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이 경계점과 이 경계점과의 거리다 그런데 여기는 이 지적도에는 거리가 나오지 않는데 이 지적도에만 거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의 지적도에만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두 번째 차이가 있고 다음에 만약에 이쪽 지역에서 이 지적도에서 측량할 일이 생겼다면 그러면 이쪽 필지와 이쪽 필지는 이제 측량할 일이 생겼다면 이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쪽 필지에 등록되어 있는 이때 토지 간에 측량할 일이 생겼다면 그러면 이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경계를 나타내는 방식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선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있고 좌표값을 써가지고 나타내는 방식이 있는데 이 좌표값을 써서 경계를 나타내는 방식이 정밀도가 더 높다 정확도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 도면을 가지고 측량할 일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뭘 가지고 하라고요? 좌표 가지고 해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써놓는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적도하고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의 지적도하고 차이 나는 곳이 세 군데예요 이렇게 위쪽에 제명 끝에다가 좌표라고 쓴다라는 것과 경계점 간의 거리 쓴다라는 것과 이 아래 끝에다가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쓴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럼 지금 이 땅이죠 이 땅 여기 이 땅을 그대로 모항을 따와 이렇게 따와서 따와서 여기다가 번호를 붙여 1번 2번 3번 4번 이 1번 2번 3번 4번이 부호라고 그랬잖아요 부호 이 부호 1, 2, 3, 4가 나오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부호도라고 그랬지 그럼 지난주에 여기 부호도에다가 형광펜 발랐던 기억나세요? 그때 무슨 색으로 발랐어요? 갖고 있는 펜이 노란색 밖에 없으면 노란색이었겠지 세 가지였다 그럼 내가 뭘로 발랐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발랐다고 그러면 부호 여기 1, 2, 3, 4에 대한 x, y 좌표값을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이 장부 이렇게 만드는 이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진짜로 나타내고 싶은 것은 이 좌표하고 부호도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손으로 한번 가려보세요 부호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림 다 가리는 분이 있고 이거 글자만 가리는 분이 있었잖아 그죠? 하여튼 다 가리는 뜻으로 가리라고 했던 건데 이걸 가리고 놨더니 뭐예요? 이것만 봐서는 어때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장부의 단점은 뭐라 단점은? 봐도 모른다 장점은 정밀도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거죠 이렇게 자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거 봤었는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는 아니죠 그건 토지와 건물을 종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지적공부가 별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 3장 지적공부에서 봤던 거고요 그럼 4장에서는 뭐 하냐 4장에서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려면 등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등록할 만한 사유를 이제 보는 것이 4장 그게 뭡니까? 토지의 이동 우리 지적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이거다 그럼 여기서 이 토지 이동이라고 할 때 다른 것들은 그냥 읽으면 의미가 되는데 얘는 읽어가지고 의미 파악이 안 돼요 반드시 공부를 통해가지고 이때 이 토지라는 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때 이 토지라는 게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토지의 표시를 뜻한다 그 이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했나요?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민법 배울 때 여러분 권리변동하고 권리변동 그 권리변동할 때 변동에 해당하는 게 이거라고 이게 변동이라는 말이 권리변동할 때 변동이라는 게 뭘 뜻한다고 했나요? 변동이란? 발생? 변경? 소멸을 다 합쳐서 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동이 그런다고 새로 정하거나 이게 발생이잖아요 변경, 말소, 소멸 이렇게 그럼 토지 표시라는 게 여기 6가지니까 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게 토지동인데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경된다거나 개별 공시지가가 변경되는 것은 토지동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가냐 소유자나 개별 공시지가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해당하는 걸로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해당하는 걸로 신규 등록이 있다 등록 전환 있다 그 다음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것들은 딱 읽으면 직관적으로 이게 신규로 등록하는 거구나 분할하는 거구나 합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등록 전환은 등록을 전환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 전환은 반드시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땅들은 반드시 토지 대장 아니면 어디에? 토지 대장 아니면 임야 대장이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등록되면 세트로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등록되면 세트로 임야도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게 1910년도 토지 조사업 할 때 그때 등록한 땅들이 여기에 등록이 됐었고 1918년도에 임야 조사업 할 때 여기에 등록이 됐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 여기에 등록된 것은 아직도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그 당시 여기에 등록된 것들 중에서는 이리 옮겨가는 것도 있고 계속 남아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땅을 이렇게 지적도 토지 대장으로 옮겨가는 것 이걸 뭘 하란다? 이걸 등록전환이란다 그럼 반대로 가는 것은 등록전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는 안 한다 그래서 등록전환이라는 게 이렇게 옮겨간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근데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대상 토지가 있었죠 아우 숨이 막혀 죽겠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케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케어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에듀윌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이리 가세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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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이것 때문에 지금 수업에 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게 2단계 됐다 그래서 벗을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이 등록전환이라는 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것을 토지당 지속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뭐 이런 말이 다 나온다고요 그런 경우에 등록전환이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자 오늘 진도 들어갈게요 오늘 진도 보시면 371페이지 봐보면 지목변경이 나온다고 지목변경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여러분 칠판 좀 봐봐요 지목변경이 무슨 뜻인 것 같아 지목을 변경하는 것 이렇게 보니까 참 글씨 안 이쁘게 써졌네 좀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제가 봐서 좀 나아졌어 그러면 이 지목변경이라는 게 그냥 뭐 지목을 변경하는 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땅의 지목이 임하였어 임하였는데 거기다 창고를 만들려고요 창고를 만들려고 땅을 깎아서 쫙 이제 창고 만들기 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창고 질 땅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목변경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왜요? 이게 지금 땅을 이렇게 깎아서 평평하게 골라놨다고 창고를 짓도록 그리고 이건 지목변경을 한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형질변경을 한 거지 여러분 형질변경 뜻이 뭐였어요? 형질변경이라는 건? 삽지라는 거다 땅을 깎고 파고 덮어버리고 메워버리고 이런 걸 형질변경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목변경 할 수 있는 지금 사유가 된 것이지 이걸 지목변경이라고 하진 않아요 자 거기 봐보세요 의예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고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등록을 해야 그게 지목변경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실제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창고 부지를 조성했을 경우 이렇더라도요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전에는 지목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게 지목변경이 되려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대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대장에서 이 땅의 지목이 임야였다고 임야였는데 이렇게 형질변경 한 다음에 여기 지목을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목을 창고 용지라고 쓴 거 요게 지목변경이라는 거죠 어떻게 의미 알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그럼 어떤 경우에 지목을 변경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대상 토지가 나온다고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억번호를 봐 보니까 국토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형질변경공사가 중공된 경우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읽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읽은 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형질변경공사가 중공된 경우 거기 진학의 밑줄 공사가 끝나야 지목을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땅 주인이야 그럼 내가 땅 주인이니까 내 땅 마음대로 깎거나 파버려도 괜찮어요? 괜찮습니까? 막 메워버려도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형질변경이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허가받고 하는 거라 그래서 앞에 근거법이 나오는 거라고 이런 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공사가 끝나면 그러면 지목을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두 번째 거 터지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터지 용도가 바뀌었을 때 지목을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터지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무슨 용도가 바뀌었을 때도요?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가 바뀌었을 때 지목을 바꿔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가능할 건지 창고가 있었어 창고가 있었는데 이게 창고 이것을 그냥 상가로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장사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창고 건물이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지목이 뭐겠어요? 창고 용지겠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건물로 용도를 바꿔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부지 지목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대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이것을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건물이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상업 건물? 상가 건물? 상가 건물로 바꿔놨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건축물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지목을 바꿔달라? 라고 하는 것도 된다 그 말이지 어떻게 이해 됐죠? 한번 쏘나 봐요 거기다가 건축물 용도 변경 줄 쳐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다고요? 창고 창고 이렇게 썼다가 뭘로요? 상가 건물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ㄷ번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요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한 경우다 라고 나왔거든 지금 여러분 읽은 그 문장 중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에다 동그라미 신다면 어디가 딱 좋겠어요? 공사 중공 전이지 공사 중공 전 왜 그러냐 1번 여러분 1번이 지목 변경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사이거든 1번이 근데 1번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형질 변경 공사가 중공된 경우라 그랬잖아요 1번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3번은 ㄷ번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공사 중공 전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야 이건 1번하고 배치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3번을 공부할 때는 1번의 예외다 3, ㄷ번은 ㄱ번의 예외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게 ㄷ번을 항상 그러면 공사 중공 전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그런다고요? 도시개발 사업적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적 도시개발 사업적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공사 중공 전이라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만약에요 도시개발 사업적에서도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지목을 바꾸게 해준다? 그러면 사업 시행제가 일하는데 지장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지장이 많으니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공사 중공 전이라도 합병을 신청한다면 그러면 지목을 바꿔주도록 예외 규정을 둔 거라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ㄷ번을 공부할 때는 항상 그냥 대등하다고 보지 말고 ㄱ번의 예외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 대상 토지가 있으면 그러면 소위권 자퇴 어떻게 하라고 그런다고요? 와서 신청해라 신청하세요 며칠 내로요? 60일 60일 내로 신청하세요 이렇게 돼있어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불편했나봐 소리가 약간 울리고 정확히 전달이 안된대요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선생님 마스크를 어떻게 좀 바꿔보시든가 식당용 마스크를 써보든가 사실 밤에는 그거 쓰거든 야간방에 제가 돈이 안되니까 그거 써요 원래 내가 썼던 거 있거든 그건 그냥 여러분 김밥집 아줌마가 쓰던 그 마스크 있잖아요 그거 쓰고 하면 그건 하나도 상관없거든 근데 그거 하고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스크가 침이 막 엄청 묻어요 그래서 아 이거 우리가 밥 먹을 때 막 얘기하는 게 정말 서로 골고루 다 섞어서 먹는 거구나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고 얘기하면서 먹잖아요 다 섞어서 같이 먹는 거야 새삼 알았네 이게 묻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자 봅시다 참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거 나도 죽겠어 아주 그냥 여기 3번 보니까 이제 다시 봅시다 이렇게 지목병행할 수 있는 대상 토지가 있으면 소유권자로 하여금 60일 내로 와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줄 쳐 놓으시면 돼 60일 내로 신청해라 이렇게 거기만 해놓으면 되고 그럼 여러분 이제 신청이 들어왔어 그럼 소관청이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지목병행할 때는 측량을 하겠어요? 측량 안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지금 이렇게 지목병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까 형질 변경 해가지고 임하였던 땅을 창고용지 이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 이 지목병경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거 측량 하겠습니까? 하지 않을까 여러분 측량한다라는 것은요 이 토지표시 6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 아직 안 배웠지만 뛰어난 국어적 감각으로 찍을 수 있다고 이 중에 측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뭐일 것 같아요 면적, 경계, 끝나버렸어요? 조금만 힘 더 써봐 좌표, 좌표라는 것도 측량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소재나 지번, 지목은 측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목을 변경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측량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지목병경할 때 측량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확인해가지고 정말 요건 갖췄냐고 싶으면 그럼 등록해 주면 되는데 정리될 때 보면 지목병경의 경우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지목만 변경하여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나 경계, 좌표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량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확인했죠? 이런 것은 애우는 게 아니겠죠? 조금만 감각이 있으면 아, 그렇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됐고 7번에 바다가 된 땅 등록 말소로 바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칠판 좀 봐봅시다 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는 것은 반대말에 해당하는 걸로 뭐가 있겠어요? 이거의 반대말에 해당하는 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 개념에 있는 게 신규등록이겠지 그러니까 신규등록은 바다였던 부분을 매립을 해가지고 토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등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원래는 등록되는 땅이었는데 걔가 바다가 돼버린 거야 그럼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말소시켜줘야지 그게 여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 땅들 중에서 등록된 땅인데 바다가 돼가지고 말소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 있으니까 다르지 없는데 다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연현상에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러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재방을 터뜨려 버려가지고 바다로 만들어 버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전라남도 강진 쪽에 강진 쪽에 그런 땅이 좀 있다는데 그 외전에 쌀 값 비싸고 쌀 모자랄 때는 매립해가지고 간척해가지고 거기다 농사 지어서 이제 쌀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쌀 값이 뭐 그냥 시원치 않잖아요 비싸지도 않고 근데 차라리 매생이가 나아 매생이가 매생이가 쌀보다 훨씬 비싸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간척치 그거 재방 터뜨려가지고 바닷물 다 잠겨버리게 만들어 거기다가 이제 한 몇 년 지나 매생이 심는 거지 아, 매생이는 심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저도 바닷가에서 커가지고 이런 무시간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동네도 매생이를 직접 키웠거든 이게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말투 박아놔요 근데 그냥 꽂아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포자를 다 일일이 띄워놔야 되거든 이런 전문 용어 쓰는 포자 이런 거? 조개 껍질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넣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게 키워지는 건데 그럼 그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일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냥 재방 터뜨려가지고 장기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토지였던 게 토지가 아니게 된 거란 말이지 그런 경우는 말소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봐 보시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요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써 원상 회복이 불가능 원상 회복 불가능 그리고 다른 지목에 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밑줄 이렇게 이랬을 때 소자 신청이나 소관청 직권에서 신청 동그래미, 직권동그래미 그 토지에 관한 지적 공부의 등록 상황을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소하는 것 이런 의미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다가 된 땅이 있다고 쳐봐 근데 방금처럼 일부러 그렇게 뚝을 터뜨려가지고 만든 경우 말고 자연현상에 의해가지고 만약에 토지가 바다에 잠겨버린다 그런 땅 주인들은요 바다가 됐다 그래가지고 내 땅 바다 됐으니까 말소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러 오진 않겠지 여러분도 아무래도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는요 그런 땅이 발견이 되면은요 땅 주인한테 통지를 해줘요 당신 땅 못 쓰게 됐으니까 와서 말소 신청하세요 라고 이렇게 통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통지를 받은 그 소유자가요 이제 말소 신청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60일 내로 와서 신청하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얘만 90일이에요 이것만 왜 30일이 더 길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30일 도조가 90일 내로 오라랬는데 90일 내로 안 왔또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알아서 왔겠니? 하면서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준다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 양가로 2번 절차 봐보세요 동그래미 1번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동그래미 칩니다 지적소관청은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세 번째 줄에 토지 소유자에게 동그래미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하도록 통제된다 밑줄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제해라 이 말이에요 통제해라 와서 신청하라고 통제해라 그러면 2번 소관청은 동그래미 소유자가 통지받는 날도 90일 내로 90일 내로 밑줄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직권으로 동그래미 말소를 해야 됩니다 거기 밑줄 그러니까 땅 주인이 90일 내로 와야 되는데 안 와버렸을 때 그냥 냅둬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직권으로 말소했을 때 결과를 소유자 및 공익수명 관리청한테 통제합니다 거기 밑줄 치세요 소유자 및 공익수명 관리청에 통제합니다 밑줄 제일 밑에 줄이죠? 땅 주인한테 여러분 통제하는 것을 왜 통제하는지 알겠죠 당신 땅 끝나버렸다 미련 버려라 라고 통제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청을 뭐라 그래요?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청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청을 지적소관청이라고 지적소관청 그럼 바다를 관리하는 관리청은 뭐라 그래?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드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일착 관리를 해주니깐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드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방금 거기 써 있었거든 바다를 관리하는 관리청을 뭐라 하란다고요? 공유수면 관리청 이제 책을 읽다가 공유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바다라고 해요 바다 공유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다라고 해석을 해라 그래서 토지였던 부분이 바다가 됐으니까 이제 바다가 됐는데 바다는 공유수면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니들이 관리해라 라는 뜻으로 통제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말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바다가 돼가지고 다 말소시켜놨잖아요? 근데 땅이 다시 살아남 어떡해? 응? 다 물이 빠져버려 안 들어온다고 말이 물에 잠기질 않아 선생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 여러분 그제 테레비에서요 삼척이 나왔었는데 삼척에 무슨 뭐 석탄발전소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석탄을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접안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선착장을 길게 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선착장이 만들어진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해안가에 있던 모래사장들 모래 있잖아요 모래가 전부 다 침식되어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 버린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바다에서 시설물이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물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럼 그 쓸려 내려간 모래는 어디로 가요? 그냥 바다 밑에 잠겨버려? 그러지는 않아 걔가 어디까지 쌓일 거라고 다른 곳에 쌓이지 걔가 사라져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하나가 딱 물의 흐름을 방해를 해주면요 하나 깎이는 데가 있는 반면에 쌓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다가 이제 바다의 흐름 때문에 이게 토지가 멸실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 등록을 해주는데 자 그때 어떻게 신규 등록 하겠습니까? 신규 등록이 아닌 다른 걸 해야 돼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한 번도 등록이 안 됐던 걸 최초로 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과거에 됐었다가 말소를 해가지고 다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등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회복 등록 그럼 여러분 그 땅이 이제 다시 토지가 되어서 살아났잖아 그럼 그게 원래 주인한테 소유권이 가요? 안 가게 원래 주인한테 소유권이 안 가요 이게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고 그건 아니 옛날 땅 중에 되게 억울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소송을 했지만 결국 그때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을 한 번 소멸될 때 용구히 소멸되기 때문에 설사 그 땅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소유권은 복귀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합니다 그래서 봐보시면 자, 회복 등록 절차 소관청은 바다로 되어 등록을 말소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됐을 때 끊어져요 다시 토지가 됐을 때 그때 회복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다고 회복 등록 한다 이때 신규 등록 한다는 말 안 해요 회복 등록 한다고 그래 2번 소관청은 바다가 되어 등록을 말소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됐을 때 회복 등록 하려면 줄 쳐보세요 지적청량성과 및 말소당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따라야 됩니다 거기 밑줄 여러분 이게 이 땅이 지금 과거에 바다가 됐잖아요 그 바다가 됐을 때 당시에 그 땅에 대한 지적공부들은 어떻게 폐기시켜버려요 보관하고 있어요 용구적으로 보관합니다 등기부나 지적공부를 한 번 만들어지면 용구보존돼요 용구보존되기 때문에 말소당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따라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어떤 말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때 여러분 회복할 때는 언제까지 와서 신청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의무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어 왜요 방금 말했죠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회복할 때는요 소관청에 집권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쭉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알아들었습니까 뭐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 어려운 거 해 드릴게 너무 쉬워하는 것 같아 축척변경으로 가는데 축척변경 이제 바뀌었어요 타이틀이 칠판 보시고 여러분들은 원어민들이기 때문에 축척변경이라는 말 딱 들으면 저게 어떤 뜻이겠구나라고 나름 머릿속에 지금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면 축척변경 그러면 축척변경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 땅의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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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겠어요 그대로겠어요 그대로일 것 같다 그럼 지목은 그대로일 것 같다 그럼 면적은 여기는 의견이 아니네 그대로일 것 같다 바뀔 것 같다 그럼 경계는 좌표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지 말고 다 했어 어차피 물어볼 게 딱 정해졌잖아 이거 토지 표시 물어본 건데 뭐 지번하고 지목은 안 바뀔 것 같다 라고 통일이 됐다가 뒤에 세 개는 바뀔 것도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척변경 있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책에서 말한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말한 것들은 싹 다 새로 정해져요 싹 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전부 다 새로 정해진다고 이게 그러면 보통 여러분 축척변경을 어떻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자면 이게 이제 지적도예요 축척이 1200분의 1이야 요만한 거지 땅이 그런데 요게 이제 500분의 1 축척으로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크게 그린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작은 축척이에요 이게 작은 축척이에요 어떤 게 더 작은 축척이에요 그렇죠 이게 더 작은 축척이야 여러분 200분의 1하고요 2분의 1하고 어떤 게 더 큰 숫자입니까? 이게 훨씬 큰 숫자 백배로 큰 숫자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크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금 실제 몸을 1이라고 하고 그걸 반으로 줄여봐요 여러분을 반으로 줄여보라고 그걸 여러분을 200분의 1로 줄여봐요 그럼 어떤 게 더 크게 나와요 2분의 1이 훨씬 크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큰 숫자라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더 큰 숫자야 그러니까 이게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축척 변경하는데 왜 지번이 바뀌고 지목이 바뀌고 면적도 그대로 가있냐 여러분 축척 변경하게 되면 실제 땅 크기 있죠 실제 땅 크기 실제 땅 크기는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그건 그대로야 안 바뀐다고 실제 땅은 그대로는 상태에서 도면의 축척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도 안 바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면에 내용이 더 있는 게 이게 여러분 그 도면에 있는 경계하고요 도면에 있는 경계하고 실제로 이렇게 담처놓은 거 하고요 이건 일치를 해야 되거든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요 어떤 걸 기준으로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게 안 맞을 때는 뭘 기준으로 뭘 고쳐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이게 지금 해당 필지에 소유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요 내가 현재 실제 차지하고 있는 걸 점유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점유하고 소유는 알죠 이거 깔고 있는 거 이건 진짜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이 차이인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바꿔주는 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축척 변경을 하잖아 축척 변경은 한두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축척 변경은 한 지역을 하는 거 한 지역 한 지역을 하는데 보통 축척 변경을 하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도심 구시가지라고 신도시에서는 이거 안 해요 시골 지역에서 안 합니다 도심 구시가지에서 하게 되는데 주로 특징이 필지들이 작고 복잡해 필지가 되게 작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안 맞아 그 지역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을 때 그러면 작고 복잡한데 이것도 안 맞는 지역인데 축척이 작아요 그래서 큰 걸로 바꿔주면서 동시에 이거 일치시키는 작업을 같이 하는 거야 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원래는 이걸 기준으로 이걸 고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 수백 필지가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이걸 고치라고 한다? 그럼 건물을 다 잘라야 돼요 지금 건물 자른단 말 이해되세요? 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이걸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이 도면에 있는 거하고 담처놓은 게 안 맞아버리기 때문에 건물을 자르게 돼 근데 한두 필지는 그렇게 하겠지만 수백 필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축적 변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기준으로 해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지역 지적도를 다시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그 지역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거기서 면적을 계산해 내니까 종전의 면적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알아들었어요? 그럼 면적에 증감이 생긴다고 그럼 면적에 증감이 생긴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 땅 갖고 있는 사람한테 손해 줄 수 있는 용도 생긴다 그 소리야 물론 이익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손해 보는 사람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적 변경하려면 그 지역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얼마 정도 받아야 해요? 다는 받지는 않잖아 뭐 할 때 3번 이상 동의받으라고 그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땅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줄어들 수도 있는 사람들은 도장을 어떻게 찍었겠냐고 도대체 뭐라고 꼬셔버렸길래 줄어들 수도 있는 도장을 찍었겠어요 뭐라고 꼬셨어요? 늘어날 수도 있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좀 늘어나면 좋지 늘어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물론 그 말 했을지도 몰라 근데 결정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만약에 면적이 줄어든다면 보상해줘요 그럼 늘어나면 어떡해? 잘 부탁해야 내년에 우리 선거 있으니까 하면서 그냥 선물로 줘요? 그건 아닐 거고 그 사람들은 돈 내놓으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축적병에 가잖아? 그럼 청산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되게 길어 축적병에 절차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거 우리 지적법에서 배우는 것 중에 가장 긴 절차입니다 시험도 제일 잘 나와 올해는 두 문제나 나왔어 내년 나오더니 올해는 그저 두 문제까지 내려요 여기서 여하튼 이게 여러분 축적병에 공부할 때 절차 되게 길고 물어볼 것도 많은데 여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국어적 감각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듣는 분들이 100% 질문한 데가 여기야 축적병 사는데 면적이 왜 바뀝니까? 도대체 집원이 왜 바뀝니까? 맨날 물어본다고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면적은 왜 바뀐대요? 아 아 듣기는 했지만 대답은 못하는 거예요? 아 면적이 왜 바뀌냐고 막 말했는데 뭘 기준으로 점유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범연을 다시 그린다고 그리고 거기서 면적을 계산하니까 종전의 값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종전의 땅의 면적은 뭘 기준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걸로 그러니까 면적에 증감이 생겨 그래서 땅 주인한테 동의를 받는다고요 오케이? 자 봅시다 축첩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밋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지적도 동그라미 치고 반드시 축척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가라고요?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대상 토지 봐볼게요 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원화 하나에 나갈 경우에는요 소유자의 신청 또는 소관청 직권으로 거기 줄 쳐보세요 소유자 신청 또는 소관청 직권 신청 동그라미, 직권동그라미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밑줄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정한 지역 정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한두 필지가 아니란 소리지 한 지역이 대상이란 소리죠 그럼 어떤 경우냐? 라고 했을 때 밑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1번만 할게요 박스 잦은 토지 이동으로 1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측량성과 결정이나 토지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경우다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읽었던 문장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작아서입니다 작아서 동그라미 필지가 너무 작아진 거야 왜 이렇게 작아져 버렸대요? 거기 써 있잖아 지금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말하는 잦은 토지 이동이 뭐겠어요 분할을 말하겠지 분할 분할을 너무 많이 했더니 필지가 너무 작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로는 지적 공부 정리하기 곤란한 거야 이렇게 근데 거기는 직접적으로 안 써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말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필지가 작아진 거에다가 이것도 안 맞아 이렇게 그 말이 있는 거라고 그럼 이제 거기 보니까 절차 내려와 봐요 절차 절차 보니까 3번에 소관청은 동그라미 치고 신척 또는 직권으로 변경을 하려면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3분의 2 왜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면적에 증감이 생긴다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손해보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되겠냐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라 그 말이지 그래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라 이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요 동의를 받은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이게 의결을 거치는데 여기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것은 소유자들의 대표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자세히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바로 내려오면 2번에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시도지사나 대대청의 승인을 받아라 라고 나와요 거기 줄 쳐놓으세요 시도지사한테 뭘 받으라고요? 승인 칠판 보세요 여러분 이 사업을 지금 누가 해요? 지족소관청이 하죠? 지족소관청은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상급자한테 승인 받으라는 소리야 상급자한테 왜? 재산권 침해가 생기니까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상급자한테 승인 받으라는 소리인데 여러분 이때 시장 소관청 할 때 시장이라는 것은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본다면 남양주시장 그 다음에 하남시장 의왕시장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의 상급자는 누구에요? 도지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구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소관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종로구청장이다 라고 해봐요 그럼 종로구청장의 상급자는 누구에요? 서울시장이지 이때 이 시도지사 할 때 시는요 특별시나 광역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하는 거 상급자가 시도라는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승인을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냐 3번 소관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해라 올해 여기서 문제가 나갔어 여기에 지금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20일 이상 공고를 해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 공고할 사항이 뭐냐 이걸 냈거든 공고할 사항이 뭐냐 수업시간에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강조를 안 했고 그냥 이런 내용을 강구한다고 가볍게 넘어갔던 거거든요 이 축첩 변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은 면적에 증가미 새끼니 청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소유자들한테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이거 할 때 도움이 필요하니까 협조해 주세요 이런 게 공고가 돼요 근데 답으로 나갔던 게 뭐냐면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왔다고 여러분 보니까 축첩 변경은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따로 하는 사업시행자가 있어요 소관청이 하는 거야 이거 따로 하는 사업시행자가 없다고 그냥 소관청이 업무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답이었단 말이지 어렵기는 했어 너무 과한 거였다고 여하튼 간에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해요 이렇게 하려는다고 시행 공고를 한다고 시행 공고를 20 이상 해주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방금 공고 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요 소유자들은 좀 협조 좀 해 주세요 이런 게 있었거든 그 밑에 써진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니까 4번에 나오는 거 4번 핵심인데 그 시행장 내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내로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경계점 표시 설치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읽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 중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다? 점유와 점유 점유 동그라미 쳐주고 점유 그러면 어디까지 점유하고 있는지를 거기에다가 뭐 하라고요? 말뚝을 박으라는 소리야 근데 여러분 그 말뚝을 누구한테 지금 박으래요? 누구한테 지금 누구한테 그걸 설치한다고 돼 있나요? 소유자나 점유자라고 돼 있잖아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말하기가 불편하죠 그게 대답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돌아버리겠다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X 한 게 아니니까 말을 해도 괜찮아요 원래 X를 하면 말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해놨잖아 대답해도 된다고 그럼 거기다가 점유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설치를 소유자 태나 점유자 태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라고 쳐봐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야 그 지역 땅 주인이라고 근데 어디까지 점유하고 있는지를 누구한테 설치하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본인한테 지금 하라고 했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 어떻게 할지 알아요 내가 밤에 나가서 잠을 안 자고 더 이렇게 넓혀보겠구나 이런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갖고는 안 될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더 넓게 한다고 이렇게 나갔다고 쳐봐 그럼 옆집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고 말할 거 아니야 이게 점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점유 상태 소유 상태가 아니라고 해요 점유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걸 설치하라고 한다고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 상태다? 그러면 소관청이 설치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점유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설치한다고요? 소유자나 점유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잖아 그럼 이제 거기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제일 위에 5번 소관청은요 축척변경 시행자의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전부 새로 정합니다 줄 쳐놓으세요 다 새로 정한다 거기 나온 것들 그리고 밑에 6번 같이 읽을게요 소관청이 축척변경이라는 측량할 때에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서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해라 이랬다고 아까 누가 설치한 거라고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한 그 경계점 표지 그걸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이라는 게 500분의 1이야 축척변경 지역은 500분의 1로 그리거든요 그 새로운 축척에 따라서 측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면적, 경계, 좌표를 다 새로 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선생님 그러면 이 점유한 상태대로 도면을 다시 그리고 좌표 값을 구하니까 경계나 좌표 면적이 바뀌는 걸 알겠는데 지번하고 지목은 왜 바뀌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여러분이 지금 축척변경 지역은 지번 배열이 규칙적이겠어요? 불규칙하겠어요? 아까 너무 분할을 많이 해버려가지고 필지가 작아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 지번 배울 때 땅을 분할해버렸을 때 지번 어떻게 붙이는지 배웠다고 본번에 최종부번, 다음순번으로 부번을 붙인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번 배열이 규칙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가다가 큰 숫자가 툭툭 튀어나와 버려 이렇게 지번이 막 섞여버린다고요 그러면 지번 배열이 아주 불규칙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번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때 붙이는 방법은요 도시개발사업적이랑 똑같이 붙여요 똑같이 붙이거든 그리고 지목도요 여러분 대장의 지목은 잡종지라고 써 있는데 실제 거기다 건물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거 지목대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축척변경은요 현황대로 해주는 거예요 현황대로 현재 쓰고 있는 현황대로 해주는 것이 축척변경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잡혀가 싹 다 바뀌게 된단 말이지 알아들었죠?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 중에 지금 바뀐 것들 중에서 땅주인이 제일 민감한 것은 뭐겠어? 뭐가 제일 민감하겠어? 근데 지번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러고 있겠어요? 면적이 지금 제일 민감할 거야 면적 늘었나 줄었나? 이거 볼 거 아니에요? 그거 싹 다 일일이 다 정리해 놓습니다 정리해 놓고 그럼 어떤 사람 면적 늘고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청산 돈 주고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청산 절차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 페이지까지 하고 싶게요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머리가 따뜻해져가지고 집중이 잘 안 돼요 머리만 따뜻해도 괜찮은데 눈까지 따뜻하니까 이게 마스크를 쏘는 게 제일 문제가 눈이 따뜻한 게 문제야 그럼 살살 내려오지 눈이 불어 이렇게 올라가게 자 그러면 청산 절차 보겠습니다 청산 1번 소관청은 축제병에 관한 측량한 결과요 그 전에 면적에 비해서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그 증감 면적에 대해서 뭘 하라고요? 청산 면적이 늘고 줄고에 따라 청산해라 지금 그 말이거든 그때 이제 보니까 자, 칠판 좀 봐봐 그 청산금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말이 있긴 한데 지금 거기는 안 써져 있거든 그럼 청산금이 계산이 됐다고 쳐봐 어떤 사람 면적은 얼마 줄었어? 얼마 늘었어? 그럼 이제 청산금이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 주겠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거 써붙입니다 공고를 해요 15일 이상을 이제 공고를 한단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고될 때 누구는 얼마 받아가고 누구는 얼마 내놓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요 자기 것만 이렇게 궁금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궁금한 거니까 다 써붙여놓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뭘 잘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공고가 된 다음부터요 20일 내로 일일이 통지를 다 해줘 너는 언제까지 얼마를 받아가세요 너는 언제까지 얼마를 내놓으세요 일일이 통지해준다고요 그게 지금 거기 보면 거기 2번하고 3번에 이어서 나와요 2번에 봐보니까 15일 이상을 공고하세요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무슨 내용이 공고되겠어요? 누구는 얼마 받아가라 누구를 얼마 내놔라 이런 게 공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3번을 봐보니까 또 무슨 말이 나와요? 20일 내로 소유자에게 일일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통지해놔라 당신이 얼마 받아가라 직접 이제 딱 찍어서 주는 거지 너는 얼마 내놔라 받아가라 이렇게 그러면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돈 내놓을 수도 있고 받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밑에 있는 3번이라고 그래서 4번이지 얼마 내로 와서 내놔라 이 말이 나왔어요? 6개월 6개월 내로 와서 돈 내고 얼마 내로 돈 지급해 주겠다고요? 6개월 그럼 누가 이렇게 돈을 주고 누구한테 돈을 내놓는 거예요? 소관청이 다 하는 거야 소관청이 지금 이 업무를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소관청이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돈을 내놓고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많이 내놓으라고 그러냐 왜 이것밖에 안 준다고 그러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할 수 있게? 이의신청 이의신청 얼마 내로 하라고 돼 있나요? 1개월 1개월 내로 소관청 하다가 되거든 여러분 이의신청을 1개월 내로 하라는 것은요 기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길어요? 딱 좋아요? 한 1개월이면? 좀 짧아요? 그럼 한 2개월 3개월 줬으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 시험 끝나고 우리 시험 보잖아 시험 끝나고 이게 이제 시험에 문제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주거든요 혹시 그 이의신청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일인가 2주인가 밖에 안 돼 그거 한 두 달 주면 좋겠어요 딱 2주만 딱 좋겠어 이게 여러분 이의신청 기간 한 두 달 주잖아?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합격자 발표가 늦게 나와요 그럼 합격자 발표가 늦게 나오면 지금 공부하다가 미리 내가 합격증만 따봐라 바로 개업하려니까라고 사무실 계약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속격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의신청이 너무 긴 게 좋은 게 아니야 이의신청이 너무 짧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시험 끝나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데요 이게 시험 끝나자마자 이게 여행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 그것도 유럽으로 가 그때 시험지 채점하고 가면 괜히 기분 상한다고 채점도 안 하고 간다고 2주 갔다 오잖아 그럼 이게 끝나버렸다고 이 시험 기간이 2주인 것밖에 안 돼 이게 너무 짧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길이도 문제가 되는데 여하튼 1개월이면 딱 좋은 기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대로 하라고요? 1개월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받는 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 주고받고 이제 청산이 되잖아 그럼 이제 5번으로 내려와 봐요 5번 내려와 보시면 5번에 1번 청산금의 납품이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이 나왔죠 거기 줄 쳐보세요 그럼 언제 확정 공고하라 라고 돼 있나요? 언제 하라고? 돈 주고받는 게 다 끝나면 그때 확정 공고하라고 돼 있다고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다니까 이건 원래 지문으로 나와야 될 문제인데 이게 한 문제로 나왔어요 이게 여기 좀 봐봐요 이게 올해 문제야 공관정보법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야 되는 때는 언제냐 이렇게 나왔다고 축적변경에서 확정 공고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 방금 여러분 읽었잖아요 언제 확정 공고하라고요? 돈 주고받는 게 다 끝났을 때 그러니까 청산금에 납부미 지급이 완료됐을 때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이게 한 문제거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지문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으면 딱 좋았던 문제인데 근데 이걸 한 문제로 내놨어요 제가 수업할 때마다 여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돈 주고받는 게 다 끝나면 그러면 확정 공고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그걸 한 문제로 내버린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써진 말 그때 토지 축적변경이요 이때 확정 공고일에 토지 등이 있는 걸로 본다라는 말 있죠 거기 밑줄 쳐요 원래 이 말이 더 중요한 말이라고 이 토지 이동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 축적변경에서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라고 할 때 확정 공고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진짜 더 중요한 말이거든 근데 이것도 지문 하나로 보통 나가지 이렇게 이 문제처럼 한 문제로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문제가 이렇게 지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한 문제로 내는 게 이게 있었고 지난주에도 하나 있었잖아 지난주에도 등록전환 할 때 면적이 오차범위 초과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한 문제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표정들은 하나도 안 나는 표정이야 내가 확인해 드릴게 여기 있잖아 여기 지난주에 풀었던 거 공간정보법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된 면적과 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초과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직권정정 이거 그냥 지문 하나로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한 문제로 냈어요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요 이 문제가 보통은 지문으로 처리했던 것을 아예 한 문제로 만들어버린 약간 요번에 문제를 만든 그 출제자가요 약간 나름 성질을 발휘를 했어 어떤 성질인지 그런 성질을 발휘했다고 자 봐봐요 됐고 이제 이렇게 확정공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다 정해졌잖아 정해졌으니까 그에 따라서 정리를 해요 그게 2번이야 그럼 끝나는 거라고 2번에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정리합니다 이런 말로 이제 끝나요 자 여기까지인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쭉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여러분 축척변경이라는 게 어떤 뜻이다라고 감은 왔어요? 감은?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안 오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축척변경은 그냥 단순히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축척변경을 이해하려면 아까 여기 썼던 거 점유하고 소유가 다른 지역인데 그때 점유하고 있는 것대로 점유하고 있는 대로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거기서 면적을 계산해서 이게 이를 처리하다 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막 시작할 때 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이게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니까 상급자인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가 소관창이란 말이에요 상급자인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고 그럼 승인까지 받았으면 이제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랍니다 라고 20일 이상 공고를 해요 그 공고가 딱 떠지면 공고사항 중에는 소유자나 점유자는 이런 걸 협조해 주세요 라는 게 있거든 그 협조하라는 게 뭐냐면 공고일로부터 30일 내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데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를 해 줘 점유한 거에다가 그러면 이제 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경계, 좌표, 면적 정하고 거기다가 지번, 지목까지 다 새로 정해요 그러면 그 다 새로 정한 것 중에서 지금 땅 주인이 제일 민감한 것은 면적이거든 그 면적이 어떻게 됐는가 다 증간면적을 써서 그리고 그 증간면적에 따라 청산을 일리해 줘야 돼요 면적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 줘야 되고 늘어난 사람들은 돈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청산금이 산정이 되면 15일 이상 개시를 해 다 보라고 동네 사람들 다 보라고 근데 안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일이 또 개인적으로 통지를 해줘 20일 내로 너는 얼마 내라라 얼마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 그럼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6개월 내로 돈을 내놓거나 6개월 내로 그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돈 받아간 사람도 있고 내놓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게 불만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1개월 내로 소관청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돈 주고 받는 게 다 끝났단 말이에요 다 끝나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확정 공고를 한다고 그래서 청산금의 지급 및 납부가 알려될 때 확정 공고를 하게 되고 그 확정 공고 이래 토지동이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축첩 변경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 라고 했을 때 확정 공고 이래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다 확정 됐으니까 그 확정된 사항을 지적 공부에다가 일일이 다 정리를 하는 거지 이러면서 끝나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 마쳤는데 자 여러분 딱 한 마디만 질문하고 싶게요 축첩 변경에서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점유와 점유 점유라는 것 때문에 싹 다 정리하는 겁니다 길어지고 알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썰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